아 또 렉이 죽고 아 위에 문이 어딨어? 아마 여긴 아니고요? 저 동생 없어요 여기 문은 안 열려? 여기 문은?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닌 것 같긴 한데 밑에 문 잘 맞춰야 된다고?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저 문은 아닌가 봐요 잠깐만 아 뭐야 안 죽네 나? 그래가지고 어 위에 뭔가 있을 텐데 아 이거를 터뜨리는 건가 보네 아닌가? 아 이거는 이거야 몰라 아 이거 몰랐어 나 몰라서 도망갔어 또 그지? 이쪽으로 어라? 여긴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깜돌이랑 같이 깜돌이랑 같이 근데 에밀은 안와도 돼? 에밀 대기록하고 헐 헐 이거 이거 살짝 어려울 것 같네 으흠 자 자아 자 올라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요거를 붙여서 요렇게 넘겨야 되는구나 자아 나올 때 아나 아나 잘 던졌는데 둘이 안 붙였어요 둘이 안 붙였어요 나올 때 그냥 싹 그렇지 터트리고 하나 터트렸고 하나 더 하나 더는 내려올 때 터트려야 되나봐 이쯤에서 조심해놓고 이러면 안되잖아 여기서 아니 그 어 잠깐만 저거 되나? 안되네 해가지고 아니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지금 여기서 해도 되잖아 어? 잠깐만 그거 터뜨리면 안되는데? 아아 아까비 아까비 아니면 저기로 못 넘어가나 설마? 나와라 나와라 아 못 넘어가는가 보다 안되네 안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지? 잠깐만 실험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해야되지? 응 안넘어가시는거인데 응 안넘어가시는거인데 저기서 강아지를 뭐 시켜야되나? 강아지를 뭐 시켜야되나? 아 강아지를 시켜야된다 구멍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아 아하 아하 punto 흐헤헤헤헤rå 끄뜨리고 혹시 모르니까ώ 하나 챙기고 깐돌이 잘했어 어 또 도망가? ario 자서 거의 저거 로켓단 수준인데 바로 왕복 오 안나네 아빠 안나 아버지 갑시다 오 박사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오 오 오 오 고마 들어가고요 요거를 문을 닫아서 빡 두사람 잡겠다고 저렇게 탱크 써도 돼? 아 자 이제 에밀이 나왔네요 에밀 자 내려가서 아까 무슨 찹을 푸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칼을 사위를 먼저 구하고 거기가 어디였더라? 아 여기다 여기 그래서 칼을 떠서 오 우리 사위 어디갔어? 뭐 사위가 있어야 될 자린데 저기가 이게 이 이장 아니야? 이장이라서 아직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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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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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문 뚫겠다 자 자 여기서 어머 이건 올린 다음에 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또르르르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주는 그거 아니야 조주는 그거 아니야 아 조주는 이거를 돌려서 여기다가 내린 다음에 이게 맞으려나? 도르륵 안와 이미 그들은 눈이 뚫려서 그 날 기다려 왜 시키해 자 위를 한 번 막고 됐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한 요쯤 한 번 또르르르 아 놔 태양육 맞춰서 해야돼 이것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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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번 더 또르르르 또르르르르 조심 잘하구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됐다 도망간다 오우 잠깐만 오우 갑자기 원차티드 오우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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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게이군은 계속 두둔집을 방어하고 있었다 임무는 실패였다 아 되찾지 못했군요 땅을 뭐야 뭐야 끝난거야? 아니지? 아 너 아 너너너너너너너넛 끝난줄 알았어 3장 양기비밭 너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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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기 때문 오우 치 behö니 2장 3장 3장 4장 6장